윤미 씨의 퇴근길. 은솔이가 학원에서 오기 전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마음이 급한데요. 그런데 뭔가를 보고 갑자기 멈춰 섭니다. 막말까지 하며 반 친구를 몰아세우는 윤미 씨.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. 딸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 남자친구녀는 추궁이 멈추지 않는데요. 도서관에 가기 위해 집에서 나온 은솔이와 하나. 그런데 문 앞에서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. 은솔 양, 도서관 가는 거 아니었어요? 사실 다른 약속이 있어서. 무슨 약속이길래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한 것일까요? 며칠 후 학원에서 공부할 시간에 은솔이 다른 학원 앞에 서 있습니다. 운듯한 얼굴.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? 그냥 가려는 지호를 잡는 은솔이. 갑자기 그렇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하면 끝이야? 야. 나 너랑 할 일 없어. 그만하자. 아니 이거라도 좀 알려주던가. 왜 헤어지자는 건데. 야 김은철. 너 똑바로 들어. 나 네 안 좋아해. 나 네한테 질렸어. 나 너 더 이상 만나기 싫어. 너 그만하자. 야. 그만하자고. 난 너 때문에 엄마랑 그렇게 싸웠는데. 너 이렇게 그냥 가면 끝이야? 됐다. 너 이상 할 일은 없다. 내가 궁금했네. 야 다시 한 번. 갑자기 변해버린 지호가 은솔이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.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. 내가 미안하다고. 미안해? 왜 미안한지는 알아? 냉정하게 가버리는 지호.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데. 은솔이에게 지호의 한마디 한마디는 상처가 됩니다. 차라리 이유라도 알면 인정할 수 있을 텐데.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.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.